지금 저희는 부산 경남에서 공장 자동화를 전문으로 아는 업체입니다. 바코드 시스템이나 RFI라고 하는 자동인식 산업에서 꼭 필요한 장비들을 저희가 소개하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국가정무직 사업에 저희가 프레스 등용 사출 성형 조립 가공 식품 쪽으로 저희가 개발한 MES 솔루션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이런 장비들을 자동화 장비들을 설치하고 또 유지 보수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RF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여기 RF 시스템 태그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 읽어드립니다. 만약에 멈췄을 때 방금 짧은 시간에 3,400개의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읽어드리는 그런 데이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큰 엔진이나 개형 자동화 라인에 정보들이 어떤 공정을 어떻게 거쳐가는지 경영자가 앉아서 모든 것들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라든지 그 다음에 바코드라는 거 하는 이런 라회를 통해서 읽어드리지 않고 공간 전체에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드리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런 제품을 씁니다. 이거는 또 이제 작업자가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코드도 역시 여기서 바코드도 읽어드릴 수 있는 두 가지의 제품을 같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